네 감사합니다 아 저번보다 확실히 저도 이제 이 7080 무대가요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어 저희들 마지막 무대 저희 지금부터 락을 할 거거든요 예 락 공연장 무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박수만 치지 마시고요 진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갑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암법소리를 앞으로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매일 아침에 암법소리 생생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할 거야 종이 아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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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1, 2, 1, 2, 1, 2, 1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다 흘리기 싫어 희미하자 눈물 밑에서 네 모습 좋아할 것 같은 찢어 천낙에 지적이는 자세는 내 맘을 까붓나 빨리 떠나간 일이 있는 날 잊어버렸다 말자고 해 내 맘 엄청 내 준비를 해 어디서나 나와준다며 예쁜 쪽이 저 말아있게 내 맘을 그릴 텐데 어쩌나 이 양체 밝은 내 두 대마들은 뭘까요? 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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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봐준다면 입은 조긴처럼 할인 깊김 바바를들림들림들 어쩌나 양창바를들고 내 맘을 볼까요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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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략이 지옥인 자세는 내 맘을 까먹을라 귀염들끼들고 내 맘을 볼까요 몰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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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